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야 이 게임은 정말 쓰레기 트래쉬 갈비지 게임인데 문명해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음, 음, 음. 정보 5시에 분노게이지는 마라는 빈도에 반비례한다. 지금은 중중로 정도다. 맹고. 꼭 좋다, 서플라스트다. 세상에 단도댁만 하면 달팽이나 오고 디펙트만 하면 등 깎아두고 뭐 이런스러운 게임이지. 충타하, 중상상상상, 중중중중중 흠, 안녕하십시오. 와로시에도 다른 인격 시브레이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맞다. 펌탑에 빠물어왔나. 맞다. 폭주 탄성 클라스크. 폭주, 였던거들. 폭주, 다리걸기. 구매한 백피아가 있다. 또 거짓말 하는 범위가 바ican 범위 백피아가 한번 соответ 물 ma sho 4방 호스 요 몰이 왜 있다고야 이거는 질 수가 없구만 해 쓰레기 게임이라서 가끔 짐 어 전투 얘기였지 뽕뽕뽕뽕 총맨 흡혈 체력 쪼그라들었어 뽕뽕뽕 obl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ו 혹조 사망 혹조 뭐야 영체사 이벤트 어디갔어 인공물 뽑아 인공물을 뽑아 내 총애를 얻어라 인공물 뽑아 내 곁에 인공물의 쾌 여기 탄성플라스크 여기저기 튀는데 에휴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딩딩딩딩 딩딩딩딩 아아 뭐고 에단원을 왜 쓴 폭탄 폭주 폭탄임 폭주 탄성 플라스크 아님 터져요 이제 간다 그거 중에 형상 안나오는거 봐 솔직히 폭주 폭주 탄필은 16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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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상 커피 신성 뭐지? 형 쌍쌍 뭐야 이제야 알았는데 커피 먹으면 잠 안아서 보지 못하는 거야. 갓겜이었네. 근데 디펙트는 왜 근데 디펙트는 왜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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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 공격을 막고 살아남은 녀석은 없었다. 이 공격을 막고 살아남은 녀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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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노담. 밤배도 좀 피고 그래야지. 노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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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어난 자. 깨어난 자가 누우면 깨어난 자인가? 대충. 대충 닫혀있는 열린 유회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그럼 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똥탱이 게임 옵션은 지금 있는게 나을 것 같다 망 망 안망 흥 실패 다 졸다 빗박 받았던 3턴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난 착실히 독을 쐈지 복수의 시간이다 아 단추 뭐? 안술이 무겁다 손이 모자라 이거 두개만 들어야겠네 버퍼특 빌됩니다 막음 어디가 뭘 할 수 있는데 심장이 할 수 있는 것 두근댈 수 있음 어맛 어맛 냠냠냠 사망 심정지 삼삼삼 삼삼삼 삼삼하네 아무리 봐도 무적이라는 카드의 이름은 웃음벨이 맞다 무크크크크크크크 저크 무적특 무적아님 네 한글자막 by s partedale 한글자막 by 감사합니다.